감히 내 차례군 아 좀 봐라 혼내주마 푸드 팝토이 어? 이런 막혔어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떻게 된거지? 괴물이 나타났다 훌륭해 이게 무슨 소리지? 각오해라 누구냐? 방해하지마 소용없다 간지럽군 좋았어 지금이 기회다 가만두지 가만두지 않겠어 이 정도쯤이야 받아라 운이 좋군 이런 내 차례군 한 번 더 감히 나 좀 봐라 한 번 해볼까? 뭐하는 거지? 각오해라 각오해라 이제 끝이다 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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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우스 우스 내 주마 그렇게는 안되지 맙소사 간지럽군 봐주지 않겠어 어림없다 받아라 멍청하군 지원이 필요하다 상대도 안되는군 어?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? 이제 시작이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좋았어 내 차례군 감히 보통이 아니군 누구냐 누구냐 어림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이 기회다 맙소사 맙소사 얼른 도망가자 도망가자 맙소사 맙소사 도망가자